접시코 씨앗은 그나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눈에 보이는데 채송화 씨앗은 아예 안 보여요. 접살 알갱이보다 더 작아요. 그래서 이렇게 상투에다 흙을 섞었고 그 다음에 하단에다가 솔솔솔솔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깊이는 한 5cm 정도? 5cm 깊이로 이렇게 긁어서 고안으로 솔솔 뿌려줄게요. 여기 남천나무 앞쪽에다가 채송화하고 접시꽃을 심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요정도 요정도로 구멍을 파서 여기다가 솔솔 뿌려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하면은 입구가 여름 가을에 아주 멋지게 날, 이쁘게 날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유목 집어서 지금 이 구멍 판 데다 솔솔 뿌려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뿌려주고 흙을 살살, 이런 식으로 살살, 우리 단양 능남매 사장님이 얘기하신 이렇게 살살, 이렇게 하단 이런 데다가 씨앗도 뿌려주고 막 이래야 이렇게 자풀 같은 것도 없을 수 있고 그럴 것 같네요. 이렇게 잘 뿌려주고 이렇게 자풀도 건져내고 그나마 씨앗도 안 뿌리면 이 밭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뿌려주었습니다. 씨도 뿌려주고 이렇게 물도 한번 집으로 갈게요. 자, 남천도 덥떡. 이렇게 씨뿌린 곳에 물을 이렇게 집으로 있어요. 여름 가을 내면 접시꽃이 제가 어디 밥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 식당 앞에 굉장히 멋있게 접시꽃이 피어있더라고요. 그리고 잠깐에 제가 인터넷 찢어서 이렇게 지금 사서 뿌리고 있어요. 자, 남천도. 여기 남천도 이쁘게 자라려면 좀 벌리니까 그 안에 씨앗을 뿌려줍니다. 글쎄 여러분, 지금까지 생자다이구였습니다. 빠이, 오늘은 채송아 씨와 접시꽃 씨앗을 뿌렸습니다.